아 이거 수동이예요? 아 이거 수동이예요? 시원하다 인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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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랑 기싸움 하시던 카드지갑 인조이 어떤가요? 없어 안 나와요? 없어 너무하다 지금 이곳은 지금 이곳은 크로카 옆에 있는 거야 다들 돗자리 안 피고 쯔쯔감우시 걸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찍고 걸어서 부끄럽게 리액션 비디오 너무 가까워서 뭐가 찍히지도 않네 땅땅 생크림 보컬 고기 출발 애교 그리고 바다를 야 바다를 그룹 나의 눈 약간 바다를 하이네켄 와 우나크로즈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사람들 와 우나크로즈 티켓을 신청하면 예매하는 곳이 블루코트 그쪽으로 가려야겠지 그래서 가이드키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블루코트를 신청하는 곳에서 하기면 바로 살 수 있는데 나는 앤더홀 스테이션 그걸로 잘못 예매를 해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우나크로즈는 오늘 안탄다 걸어서 30분? 도저히 불가능해 포기하겠습니다 걸어서 30분? 괜찮아 우리 오늘 진짜 바스타보다 기자랑 파스타 맛있었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었다 별점 5점에 2점 주신 최지영씨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무척으로 데뷔 야호 예 사진 스팟 제 호주 씨 하신 사과 청취하네요 어머 네 다비가 황소고집이에요 시키다니는 좋아하는 개명이에요 포티다니인데 왜 이렇게 황소고집이야? 저 정씨라고 그래요 정씨는 뭔 상관이야 전세계 정씨한테 사과드리네 잠깐만 우리 우리 성이 다 다르네요 네 어 그러네 겹치지 않아 어 재밌어 자 주씨 강씨 강씨 정씨 새씨 김씨 김씨 오 마구 와봐 오 마구 오 마구 지이용 지이용 liv. Scripture 지이용 Prouse 지이용 김지이용 imentos 뭐라고? 날씨가 너무 좋은 장세스칸스 장세스칸스 날씨 너무 좋은 장세스칸스 예이 광고인가요? 하하하하 왜 쯤이셨지? 나 안 비켜 나 안 비켜 I want to see some shop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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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치즈농장 마켓인데요 치즈마켓 치즈 엄청 사요 우선은 허브 갈릭이 제일 맛있어서 이걸 사려고 합니다 이걸 사려고 합니다 이거랑 13.95일 다비는 뭐 사요? 저는 염소 치즈예요 염소 치즈 맛있었나요? 제일 베이직한 것 같아요 베이직? 저는 이게 맛있었어요 맛있 이나씨는 뭐예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었어요 시식 어디서 하나요? 그래요? 한번 시식을 하고 다시 고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이거를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혜민이 몇 개 사는 거야? 아니 저 원래 네덜란드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네덜란드 목적이 춤추러 온 거 아니야 정다비님 오셨나요? 하나 추가 뭐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건 다 보트 응 둘 다 기본적인 응 맞아요 나 원래 지금 체질식 때문에 치즈 안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샀어 이거 치즈 사는 생각 진짜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 충동구메 짠 일도 관심 없는 체질형 당황하고 있어 당황하고 있어 제일 관심 없어 치즈에 관심 1도 없어 손에 안 벗고 있어 다 먹을 거예요 마치 다 먹을 거예요 어 계속 두게요 와아 선생님이다 치즈를 먹었어요 다 먹을 거예요 와우 2주 동안 2주 동안 다 먹을 거예요 알차다 아침마다 먹을 거예요 완전 알차 치즈때 소세지 맛이 나 그니까요 그니까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사라 저 별로 안 좋아 이거 사라 아 나는 안 살 건인데 너가 사라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그것도 맛있었어요 맘에 드시나 맘에 드시나 맘에 드시나 소세지랑 햄 못 먹잖아 근데 치즈를 대신해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버리면 물 드릴게요 네 네 지영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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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지영언니 지영언니 선생님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사랑 고마워 먹자마자 먹자마자 깜짝 놀랐어 지영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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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입구에 청국장 냄새 엄청 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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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에 청국장 냄새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핫초코 냄새 라고요 하니까 그때서부터 아 핫초코 냄새인 거 같았어 근데 처음에 입구에서 마칠 때 진짜 그 청국장 냄새가 나. 한국인이라면 먼저 청국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원효대사야 우리 다 그냥 우리도 아직 멀었어. 치즈장에 가면 치즈도 있고 옷도 있고 치즈장에 가면 치즈도 있고 옷도 있고 근데 왜 같이 부르셔야? 게임인데 왜 같이 부르죠? 나 했으니까 이제 너 차례야. 시장에 가면 치즈도 있고 옷도 있고 튤립도 있고 나막신도 있고 시장에 가면 치즈도 있고 옷도 있고 튤립도 있고 나막신도 있고 아우 땡! 하나 둘 셋 넷 비염버! 갑자기? 이제 그만하죠. 저희 이제 숙소가 나요? 여러분? 네! 하나 둘 셋! 뿅! 위로 가. 비가 와가지고 지금 우비를 챙겨왔긴 한데 맞을만 하네요. 여기 사람들은 그냥 길이 이렇게 낮아. 저기.. 아 죄송하지만 저 우산 모자이크 되나요? 네. 여기 길 굉장히 예쁜데요? 우와! 루피박물관이다. 이런 기계에서 티켓을 사면 돼. 이건 소드아웃이야. 헉! 헉! 믿을 수 없어. 소드가 없이 나갑니다. 소드가 없이 나갑니다. 아! 이거 찍어가! 크리스코스! 야 너 빨리 찍어가! 이거 빨리 찍어가! 한바탕 사진! 여기 건너면은 그래도 샵이 있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루피 여기부터 루피. 우와! 엄청 많다. 이거 너무 귀엽다. 빼꼼. 빼꼼. 빼꼼 수트. 우와! 우와! 실용금도 있고 귀여워. 우와! 우와! 완전 깜찍! 깜찍 수트. 미키 신호등 보러 가는 게. 브이로그. 뚜둥. 어! 저기 있다. 하이! 큐트! 너무 흥분해서. 카메라 꺼버렸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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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해마라는 곳이. 전세계. 하이! 공통점. 이런 마네킹 보면 참을 수 없다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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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희 숙소가 나요. 하이! 저희 숙소가 나요. 저희 숙소가 나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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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해. 이상해. 다시, 다시. 숙소로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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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스쿨. 월드스쿨이다. 끝. 끝. photo post. 안녕 settling. 말라야. socialism. 암 managers. 여홉iled emقول 150 Pod. Fir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